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간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간의 3대 특성에 기반한 수칙 먼저 오늘 제 2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몸에 있는 이 간에게도 먼저 감사드립니다 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충직한 우리 몸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해독 대사 창고이죠 나쁜 여러가지 물질들이 만약 간에서 제대로 대사되고 배설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그야말로 노폐물과 염증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간은 묵묵히 우리 몸에 있는 각종 해독 물질들을 대사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죠 두번째 에너지 저장 창고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내보내죠 그래서 해독 대사 창고로 의해서 나쁜 것을 드리지 말고 빨리 잘 배출하고 에너지 저장 창고를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게끔 비워놓아야 됩니다 저장 창고를 잘 비우고 적게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은 충직하고도 소리 없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간이 뭔가 SOS 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리미리 간을 잘 보호해주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간의 해독 대사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그리고 간은 묵묵히 소리 없이 일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면 간에게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있겠죠 저장 창고잖아요 저장을 적절하게 잘 배분하고 분배해야 됩니다 적정 허리 둘러와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알코올성 지방간 지방간이 간염으로 가고 간염이 간경화로 가고 간경화가 간암이 되잖아요 그죠? 알코올성 지방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비의 알코올성 지방간이 늘어나고 있고 술을 먹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되는데 그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이 비만 내장 지방이 과도하는 축적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적정 허리 둘레 지방간과 가장 연관이 있는 우리 몸의 신체 지표가 허리 둘레죠 그래서 허리 둘레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BMI 상으로도 18.5에서 23 정도의 적정 체중 25는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체중이나 비만이면 1, 2kg 정도 더 감량한다 항상 지금 체중에서 조금 1, 2kg 정도 감량하겠다 몸을 조금 비우겠다 그런 생각으로 진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벼운 단식을 하는 것도 괜찮고 항상 절식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간이 싫어하는 음식을 가급적 피해야 되겠죠 빚는 게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 그리고 기름이죠 음식물에 있는 여러 가지 비계라든지 동물성 지방류에서도 기름 부위 그래서 육류를 드실 때도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지방을 가급적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주스 올라가면서 간에 전부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면서 지방간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단순당을 피해 줘야 됩니다 당독소를 피해야 됩니다 설탕 밀가루 가위주스 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먹게 되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죠 산화지방산이 위험합니다 산화된 지방 튀김기름 그래서 음식물이 너무 튀김기름에 오랫동안 튀기는 것 자체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 같은 경우에도 만성적으로 간이 나빠져 있는 경우에는 동물성 식품이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간 상태에 따라서 간이 싫어하는 음식은 가급적 피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탄수화물 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영양학적인 지식이 발전하기 전에는 동물성 지방만 피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 과도한 섭취 자체가 간에 더 손상을 준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고혈당 지수 혈당 지수가 높은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천연에서 멀어진 색깔이 점점 하얘지는 밥방면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양을 좀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리얼푸드라고 그러죠 정제가 덜 된 그런 음식들 위주로 덜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몸에 적정 혈당 공부 혈당 식후 혈당 당화의 섹소를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화의 섹소는 적어도 5.6이 넘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공부 혈당은 10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당뇨가 왔다면 그거는 간에 굉장히 데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지방 간의 가장 큰 동반 지표이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당뇨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중성 지방 수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성 지방 수치가 높으면 지방 간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중성 지방 수치를 15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서 중성 지방을 낮춰주고 운동을 통해서 중성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로 그 다음에 간으로 가서 지방 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성 지방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중성 지방화가 잘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해독 기능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독소를 너무 많이 들여보내면 간이 괴로워지겠죠 그리고 해로운 독소가 대사가 되었으면 빨리 배출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약물을 주의해야 되죠 사실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 못지않게 굉장히 위험한 게 약물인데요 특히 진통제, 아스타미노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통제를 남용하게 되면 간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통제와 필요 없는 약물, 항생제나 수변제를 줄이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담당 의사 상에서 꼭 필요한 약은 드셔야 되겠죠 근데 꼭 필요한 약이 아니라면 그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꼭 필요한 약은 아니지만 만성적인 통증이라든지 컨디션의 저하를 좋게 하게 해서 드시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 자체가 담당 의사 상에서 끊어도 된다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줄여주셔야 됩니다 어떤 약이든지 간이나 콩팥을 통해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위 필요한 약은 의사 상에서 반드시 줄여주시고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약물을 너무 온암용하는 것은 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술과 담배는 간에 최고의 적입니다 특히 연속 음주하고 그 다음 아침에 나서 숙취가 있을 정도로 술을 드시게 되면 간에는 굉장히 해로운 거죠 더불어서 담배에 수없이 많은 유해물질은 폐 뿐만 아니라 간에도 치명적입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술 뿐만 아니라 담배도 반드시 검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는 간에 치명적인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올라가고 아래에 달린 스트레스 로몬이 나오는데 이것 자체가 간에 손상을 준다고 여러 가지 문헌들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그리고 작게 스트레스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더불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법에 대해서는 제 동영상들에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담접을 순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에서 독소를 해독하고 난 후에는 대사물질이 담접으로 배출되죠 그래서 간을 좋게 하는 약 중에서 대표적인 약 중에 한 우르사라는 약인데 이것은 담접을 배출해서 간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자유화기 때문에 간기름 개선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접을 잘 순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이 담접 배출을 돕기 때문에 섬유질 섭취를 꾸준히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담접 배출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 콩류, 양파, 계란, 길이, 사과, 콩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계피, 감초, 강황 이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종류별로 돌아가면서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면 담접 배설을 통해서 간에 독소가 쌓여서 배출되지 못하고 간을 해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간이 가도하게, 가로하게 일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간을 해독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간세포를 해독시켜야 됩니다 간세포의 손상을 막아줘야 됩니다 간을 해독시키는 대표적인 영양소들은 마그네슘, 아이언, 셀리룸 등의 미네랄이 있고 비타민C, 비타민B, 그 다음에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료인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비타민B,C, 그 다음에 이런 미네랄들을 적절하게 섭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백질하고 제철의 과외과 채소를 충분히 균형 있게 먹어주면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국에서는 물을 먹으면 디톡스, 이제 씻어낸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 그리고 과연에 쌓여 있는 독소들을 플러싱, 한번 이렇게 씻어내는 디톡스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의 투명도를 유지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소화기능을 개선시키고, 장운동을 촉진하면서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여 가지고 담적으로 따라서 배출되지 못하고 간 속에 역류되어서 간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간의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은 아주 충직하고도 소리 없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독소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영양소에 가단 섭취를 하더라도 간은 자기가 더 이상 못 버틸 때까지 묵묵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그 상황이 가지 않게끔 우리가 미리미리 보살펴 주고 케어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자, 먼저 간은 소리 없는 장기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간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 주십시오 OTPT, 그 다음에 주치의 사항에서 필요하면 GTP까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간이 나빠지고 있지 않는지 체크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초음파 같은 경우도 간기능 검사를 할 때 같이 곁들여 주시면 보다 완벽하게 간의 항태를 알 수 있겠죠 바이러스 검사도 건강검진할 때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A형 간염 항체나 B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 혹시 C형 간염에 자기도 모르게 걸려 있는지를 파악해서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제대로 하면 완치가 가능한 간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검사해 주는 게 중요하고 고위험군, 이미 바이러스에 걸려 있으시거나 알코스 지방간이나 여러 가지 간경화 이런 게 가신 분들은 간 초음파와 그 다음에 알파피토프로틴 중요한 표자를 검사해서 간이 나빠지지 않게 그리고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방접종이죠 우리 간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형 간염 항체, B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를 미리 살펴봐서 간염 항체가 혹시 없다면 미리 예방접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A형 간염 예방접종은 2번 B형 간염 예방접종은 3번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바이러스 항체가 없다면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안 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염이 되면 그 자체가 간경화라고 하고 간암으로 가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전격성 간 손상을 일으켜서 간 기능에 극심한 자아를 일으켜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자 A형 간염은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눠먹지 않기 그리고 입으로 음식 보호자들이 애기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눠먹지 않기 입으로 음식 전달하지 않기 술잔 돌리지 않기 이 세 가지를 조심하고요 바늘이나 주사 등에 찔리지 않도록 특히 의료인들은 주의해 주시고 피해야 하는 행위 소독 안 된 침이나 운신시술은 당연히 위험하겠죠 주사바늘을 공유하거나 뭐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면도기나 칫솔을 나누는 것도 혈액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야 하는 행위이고 부적절한 성생활에도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간은 굉장히 충직하면서도 소리 없이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지는 신호와 정상을 정확히 알고 미리 대처하고 간을 보살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원인 모를 피로나 식욕상실 미식거리는 오심 갑자기 열이 나고 구토하고 두통이 심하거나 복부 불쾌감 피부에 가려움증 근육통 물음병 같은 정상들이 위협시 있거나 갑자기 정상이 심해진다 물론 이제 감기 정상이라든지 장염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간에 어떤 정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제 본인이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장염보다는 오심이나 구토가 굉장히 심하고 무력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장염이라고 생각하든지 가로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병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육통이 있고 굉장히 미싱미싱거리는데 그게 그냥 감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통제 먹고 며칠 동안 방치했더니 눈이 갑자기 노래지고 굉장한 무기력함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A형 간염이거나 그랬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몸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이런 어떤 정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전과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항달이나 피부의 소양증이 굉장히 심해진다면 그런 간염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가 있어요 소변이 갑자기 너무나 노라해지면서 항달의 정상 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피로 자체가 만성적으로 심해진다면 지방간의 정상이 점점 간염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상들 이전과 조금 다른 정상일 때는 반드시 주취와 상의하면서 간이 안 좋아지는 이런 정상들을 잘 파악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의 고마움을 알고 우리가 미리미리 간을 돌봐주면 간은 우리에게 봉사합니다 간을 미리미리 더 잘 챙기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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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